조금 찢어지기 시작한 것 좀 미리 꿰매 줘야지 맥스가 이렇게 다 뜯어놨어요 노느라고 그냥 뭐 잡 물고 흔들고 이게 맥스가 제일 좋아하는 토끼 인형 잠깐만 잘라내면 되니까 이 실이 질기 있는 실인데 또 두겹으로 꼬매고 있거든 예 튼튼하겠네요 여기 눈은 어떻게 거의 다 됐나 이거 귀 때문에 토끼 같지 그래 네 얼굴 없는 토끼가 됐어 여기 한건데 또 남았네 예 요거 마저 꼬매 줘야지 드디어 완성 다 했어요 뭐 이틀 걸렸네 수리하는데 뭐 이틀이에요 어저께 저녁부터 축하해 빵빵 축하합니다 짝짝짝 지 사랑하는 토끼인지 알아볼까 그럼요 한번 써보자 이게 쥐네 지 사랑하는 토끼 지 살아왔다 네 박스건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랫동안 잘 살아라 너무 웃긴다 너무 웃긴다 조금 박스건이도 땡큐 하는 것 같으네요 수술하고 났으니까 이제 조금 쉬어 그래 아주 웃긴다 터키 다 tak 한번 볼까 감사합니다.